혹시 평소에 콜라보 하고 싶은 걸그룹 선배님이 있니? 어? 나의 비밀 정원 아침 햇살이 날 두드리며 헬로 매일 머물러 따가는데 이 안에 멋지고 놀라운 걸 심어뒀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야 자, 배불됐습니다. 안녕하세요 언니,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내가 길을 가다가 벽에 부딪혔어 그럼 내 잘못이야, 백 잘못이야? 그치? 거기 잘못했네 아팠어? 그러면 너 직캠 보는 거 하다가 한숨도 못 잤거든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일까? 내 잘못이지! 내가 너무 예뻐서 잘못했네 시간 다 됐어요 시간 다 됐습니다 나도 사랑해 은세와 지금 연결됐고요 시간은 1분 안에 네네 알겠고 저 진짜 많이 와서 알거든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빨리지 말아주세요 아, 언니! 언니, 안녕? 언니, 오늘 왜 이겼어? 오늘 벌써 너무 짧아서 나 미치겠는데 언니, 어떡해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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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고 가까이 うふ 아, 아, 너무 아파 오른쪽 아, 귀여워 캡처 캡처 이 기자 이 기자 파인 잠깐만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어요 아, 시간이 다 됐어요 왜요? 아직 지금 좀 20초 났어 연결됐고요 또 이분이야 어쩜 연결이 만났어요 몇 종이 사람이야? 아니 앨범 몇 종 사신 거예요 연결이 됐어요, 가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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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남이자, 깨물었듯이 태그다스에, 아! 언니, 언니, 언니라고 말해주세요. 언니, 사랑해요. 잘하셨습니다. 안 돼요, 안 돼요. 언니, 저 미남이로 3인살께 미칠 더 사랑해, 동기 여기 추억들이 나의 미남이 미칠 듯이 사랑한다. 조금 어려운 거야 할까 봐. 내 맘에. 오케이, 오케이, 승리야. 반 거쳐! 반! 건! 줘! 오지검! 내가 뭐라고 했더라? 이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. 어, 잘한다. 이러다가 다 죽어!